삼색 과일 롤 샌드위치거든요? 네. 같이 만들어볼까요? 네. 예쁘고 알록달록한 삼색 과일 롤 샌드위치. 먼저 재료부터 살펴볼까요? 식빵과 제철 과일 3가지, 크림치즈, 딸기잼 등을 준비해주세요. 테두리를 자른 식빵을 밀대로 납작하게 펴주세요. 납작해진 식빵 한쪽에 크림치즈를 듬뿍 발라준 뒤 그 위에 과일을 얹고 말아주세요. 나머지 과일들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준비해주세요. 마라돈 식빵에 랩을 담담하게 씌워 10분간 보관하면 모양이 흩어지지 않겠죠? 이제 2cm 두께로 썰어 꽃을 끼우면 삼색 과일 롤 샌드위치 완성입니다. 짜잔! 너무 예쁘죠? 삼색 과일 롤 샌드위치. 샌드위치 빵이죠? 바나나. 체리. 치리 치리. 네네. SNS에 사진을 예쁘게 올리려면 또 모양도 예뻐야 되니까 제가 오늘 좀 특별히 예쁜 걸로 준비해봤어요. 근데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. 색도 신호등 색이잖아요. 너무 예뻐요. 신호등. 아이 같다, 순수하다. 신호등 선색 롤 샌드위치.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단언한데. 조용필 씨가 이거 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요, 지금. 아이 같다.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간식으로 소풍 갈 때 싸서 가면 친구들한테 인기 1등 되겠네요. 진짜요?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. 아이, 저번에 느껴지니까 너무 더 좋아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음. 어때요? 소염을 먹듯이 먹어요. 치즈 맛이 나나요? 난다. 난다? 음. 맞아요. 찬yl 애돌이